사실 지금 트룸이 빨랐던 것 같거든요. 트와이스! 어! 어! 비글대로 돼! 어! 비글대로 돼! 트와이스!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? 모르겠어요. 트와이스 됐어요. 저희가 규칙을 정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 생각을 딱 한 대 말을 해라! 자기 혼자서 트와이스! 나 규칙을 못 들었어. 제대로 하자. 잘하자. 나 진짜 가만히 있어볼게. 가볼까요? 빨리! 빨리! 들어가봐, 바구 끼고! 민규야, 먼저 한다며. 먼저 해, 먼저 해. 이게 뭐야?